자 여러분들 드디어 오늘 바로 2일 총 풀참 8월 15일이죠 여러분들 현재 12시 55분 보면 어제 8월 15일이었고 오늘 8월 15일 총 2틀 풀참 1차 2차를 풀참하면 얼마나 뜨는지 제가 바로 확례의 검증 스타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지금 꾸러미가 잘 떠 여러분들 2번 번에는 2번 번에는 꾸러미가 잘 뜨기 때문에 충분히 10억도 가능하지 않을까 10억 여러분들 일단 이건 BP 1,2번은 BP가 좋고 나머지는 약간 선수팩 가야되 1,2번은 BP가고 근데 이거는 그래도 3에서 5강이니까 한번 가볼게요 약간 대박이 쓸 수 있기 때문에 모두 개봉하면 아마 요건 잘 뜰거에요 그렇지 벌써 토츠 선수팩 꾸러미 꾸러미 나이스 좋아요 하나 더 하나 더 가자 꾸러미 얍 아 까비까비 근데 이거는 주인권 어 요 노스테이자 포함 96 3에서 5강좌에요 요거 자 요거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는 급여 20 이게 맞지 열 클래스 어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맞아 근데 꾸러미가 개꿀이야 진짜 진짜 음 요거는 근데 1,500 BP 갈게요 주인권 자 BP 가고 자 요거 3,500 BP 두개 간 다음에 나머지 제발 꾸러미 야 잘 들었는데 지금 꾸러미가? 아니 벌써 꾸러미가 2개야 나이스 좋아요 지금 하나 더 얍 아 까비 이거는 근데 220에 3강 어 마지막 하나도 안주나? 제발 라치고 아 까비까비까비 아 근데 이거는 아 이건 안좋은데 어 주인권 근데 95로 이거 갈게요 주인권 그래도 이거는 1카기 때문에 이걸로 갈게요 아 근데 저건 좀 아쉬운데 음 우린 대박 뜨기 위해 어 스타트를 갑니다 지금 가자 요거 모두 모두 깔게요 주인권 BP 카드를 먼저 까고 어 이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기 그 카드백이라서 잘 뜨냐 안 뜨냐 그 싸움이 크기 때문에 음 저곳이 잘 떠야 돼 저곳이 일단 BP 먼저 얼마 뜨는지 보고 BP는 1250 1500 그 다음에 3500까지 어 스케줄 마감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잘 따져 7000만원에다가 반반 까면 2,500 2500 꾸러미가 2개 떠가지고 지금 음 상자는 이거는 4일 총 하루도 안 빠지고 하루도 안 빠지고 모은 겁니다 여기서 진짜 차라리 BP가 잘 떠야 되는데 계산 좀 해주세요 계산 좀 차라리 BP가 좋은데 차라리 여기서 BP가 꿀깍 아 이거 꿀깍 오케이 BP BP 빠지면 BP 이건 나이스 이거 안 좋아 이거는 차라리 BP가 좋아 이거는 어 지금 분위기 좋아요 지금 7000만원에다가 9000만원 8000만원까지 오케이 1억 7000 이제 우리는 선수백을 개봉하신다던들 근데 요거는 안 좋아 요거는 요거 별로 안 좋아 이거 클래스가 너무 많았기때문에 요거는 진짜 안 좋아 여러분들 COC 어 나가 1250 70만비빔 그 다음에는 54 아 18클래스 스케줄은 오른쪽 상단에 MLBB AK98 있습니다 카톡 아 요런거에서 진짜 응타는 안주나 진짜 훨씬 충분해 어 반락 아니야 반락 응타지마 한번 얍 아 아 반락 응타 떴으면 그래도 저 100인데 그래도 어 3000만원 아 저런거 이제 MC 뜨면 좋은데 어제 반락 뽑은것처럼 자 근데 응타 약간 기대하지마봐 이번엔 요런건 약간 기대하지 말고 요런건 이제 이 시벤즈를 약간 기대하지마 자 스키 5300 30만 비비 우리는 여기서 기대해 여기서 여러분들 아 요런거에도 하나 큰거 안주나 넥스 어 뭐야 이거 어 어 어 와 진짜 이거 진짜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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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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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여기서 10억 이상 떠면 좋은데 그래도 3억 4천만 나이스 아니 아까 그 저 6천만 포기해도 우리 지금 피고 떴기 때문에 약간 그건 약간 재물입니다 음 요거는 근데 한자리씩 말고 모두 개문 가볼까요 여러분들 이거 먼저 까고 96 96 3에서 5강 자 요거가 설마 응카를 한잔 주면 좋을것인데 엽 업 시즌 쥔 뻔 요거 한잔만 제발 왔다 어 잘했어 역시 야 개 야 지금 개이득이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 왜이렇게 잘 떠 사망 8천 오늘 개이득이야 지금 여러분들 왜이렇게 잘 떠 요런거 진짜 모두 개방해서 하나 잘 쓰면 좋을것 같은데 이제 토치 토치 한잔 좋으면 토치 마지막 두장 모두 개봉 엠십시다 엠십시다 어 한메스 아니야 아자르 나이스 어 아 아자르 지금 이거 10억 넘었어 벌써 그 밑에 쏠다도까지 총얼마죠 이거 10억 넘었어 어 이거 10억 넘었어 총얼마죠 자 첫번째 개정 야 뭐 엄청 잘 떴어 지금 이거 16억 2천이라고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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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어 어 이거 주인분 여기 두개까지 BP가야돼 이거 어차피 한다해도 한 3천만원 4천만원 뜨기때문에 차라리 BP가 좋아 어 그니까 1,2번에 BP가고 나머지 선택 아 이거는 좀 별론데 아 잠깐만요 가자 어 조인두벅 잠깐만요 gl statement 이거 바뀌다 왜 안좋은데 이거 BP가야 되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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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안좋아 이 Dunkirk 1번중 근데 조인분 버닝인데 대방 한번 떠야되지 아 Bank 버닝인데 BP가 안전이긴해 근데 버닝이라서 대박 한번 뜨고 싶을거야 아마 주인분도 알아서 골라주세요 야 이거 가자 그러면 나 이거 간다 주인분 솔직히 버닝이잖아 주인분 아니 잠깐만 이거 큰일났네 아니 이거는 너무 썩인데 4번은 이건 빛빛 아야돼 근데 야 이거는 너무 오바야 진짜 4번 개썩없어 이거 진짜 4번 가자고 그래 주인분 한번 갑시다 안뜨면 내가 저 구독권 하나 들으면 돼 대박 대박 뜰려고 버닝하는거잖아 주인분 맞죠? 주인분 최대한 10억원 넘게 한번 뽑아보자 선수 한명만 한명만 잘 뜨면 돼 한명만 어 한명만 잘 뜨면 돼 야 큰일났네 이거 진짜 꼬르미 아예 안뜨는데 꼬르미 오케이 특별히 왔어 왔어 꼬르미 왔어 이거 꼬르미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안가고 어 제발 한잔만 더 제발 한잔만 더 꼬르미 아아아아아아 이거 진짜 큰일났다 여러분 진짜 선수팩에서 진짜 대박 떠야된다 큰일났다 이거 아 터치 꼬르미 하나 떠야되는데 저 어 그래야지만 급여 20이랑 그 3에서 오고 하나 주는데 아냐 할수있어 할수있어 아직 까보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쫄면 안돼 어 아니 벌써 까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쫄면 안되고 우리 주인분 일단 BP4000에다가 2750만 BP 오히려 좋아 차라리 이거 두장 두장 못 오겨보이잖아 맞죠 여러분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자 오히려 좋아요 주인분 자 1억에다가 8000 아 큰일났다 이거 진짜 아니 넥슨 진짜 왜그러냐 진짜 너 7000만 가져가면서 주인분 자 여기서 진짜 토츠 1당 하나 안뜯어 이거는 넥슨 너무한거 아니야 여러분들 아니 지금 잠깐만 이해로 형님이면 아니 너무한거 아니야 넥슨 이거 진짜 한잔만 다쬐면 돼 10억에다 선수 한명만 1억에다 1억에다 2장 모두 개봉 어 주공이다 주인분 주공 트 트여지게 왔다 아 왜케싸 어 왜케싸 왔긴 했는데 잠깐만 이거 너무싼데 어 아니 이거 왜케싸졌어 101 아 이제 잠깐만 주인분 아 이제 시작 이제 3장 남았어 아니 악례 아니었어 등번호가 안게 아니야 트여지게 누가 봐 트여지게 이 트여지 너무 딴 데 어 자 일단 베테랑까지만 주인분 제불 마시고 어차피 이거 기대 안해 어 자 앤디 깨롤 5천만원 이제 마지막이다 6시 7번 어 우리 또 편야감장다 더 아니 지금 2일차 2일총 풀참 우선전 받고있어요 형님 첵 제발 큰거 하나 큰거 하나만 오자 제발 뒤분 아 엠오지면 핸더슨인데 핸더슨인데? 아 아니 잠깐만 이거 어어어어 나이스! 으카! 4억 7! 4억 7천! 나이스! 주입은 나이스! 어.. 그 밑에? 오케이! 야 이건 진짜 나이스야 이건 어 이거 개이득이지 이건 어 나이스 어.. 어 나 무서웠다 솔직히 진짜 너무 안 떠가지고 어.. 나 너무 안 떠가지고 이거 안 떠서 클라우빼다 이런들 인정? 어 핸더슨 지금 리버블 때문에 비싸졌어 지금 9억 9천! 쩝쩝쩝쩝쩝쩝쩝쩝쩝! 하루에 여러분들 약 4억 5천 뜬거야 여러분들 하루에 4억 5천! 이거 왜냐면 상자도 하나밖에 없었어 지금 분은 음 어.. 어 지금 분 약간 이미 로그인 했네? 지금 분 약간 저 맞박이 이렇게 목까지 하면서 사다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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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떴습니다 이 정도면 어.. 마지막에 살았어 지금 구.. 어? 9천만 bp 어.. 이거 토츠 상자 어.. 한 개 두 번째 개전은 9억 9천입니다 여러분들 2일 참왕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 2일 참왕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 아.. 이 하루만 참왕했을 때는 또 얼마든지 1500 2750 2,750 잠깐만 하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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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이거 가자 응 나는 대박 들어간다 두 분 두 분 나는 대박 들어갑니다 두 분 아.. 꾸러미 나이스 이거 솔직히 꾸러미 닿았어 지금 끝났어 어.. 터치꾸러미 좋아요 지금 한 장 더 끝 아.. 아.. 지금 게임 끝 솔직히 아.. 지금 이거 하루참에도 지금 꾸러미 두 개면 솔직히 게임 끝이에요 지금 아주 좋습니다 지금 아주 좋아요 이 정도면 축해지 맞지 자.. 요거가 아.. 어.. 뭐야 이거 썸머 버린 이것도 해놨네 충분히 에이전트 코인도 교환해놨네 음.. 자.. 1500만 bp 자.. 요거는 일단 주문 b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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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억 나이스 오케이 형님 끝나면 알려주세요 우리 관파로 어.. 2일촌 풀참은 끝나면 바로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2일촌 풀참 자 1억 하나 뜨면서 8천 아.. 8천 안 뜬다 이거 야 이 정도면 망하다지 8천 진짜 어? 아 너무하네 넥슨 진짜 토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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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뽑고싶다 진짜 토치 안 뜨나? 응? 아니 토치 안 뜨나? 아.. 뚜벅뚜벅 너무하네 드사이 진짜 형님 이거 아까 저 2천만원 포기하고 받아봅니다 여기서 제가 억따네 한번 뽑을게요 형님 억따네 가자 제발 어? 주공 응카다 이거 누가 봐도 응카다 주입은 누가 봐도 응카 바로 라인다운 아 까비 아.. 9천만원은 좀 아.. 어.. 근데 주입은 그 BP보다 괜찮은거야 이거 주입은 BP보다는 그래도 다음주 시대 올라가면 괜찮은거야 주입은 어.. 마지막이다 금요 21 3강 우리 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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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어서 주네 가자 제발 토치 안 뜨나? 어 엠씨다 어? 줄라탄 야.. 이거 진짜 잘 뜬다 진짜 아니 나 왜 이렇게 잘 뽑아 진짜 그 놈들? 어? 아니 나 잘 뽑는다니까 진짜 놈들 지금? 워어어어 총얼마도? 2일차만 7억 2천? 아니 이거 진짜 하루마 이거 2일차만냐 여러분들 7억 2천 3백만비 워어어어 자 2 자 세 번째 2일차원은 어.. 7억 2천 3백만 빕니다 렛츠고 이것도 2일차만입니다 이거는 2일차만 네 보상받으면 안됩니다 요거는 무전 비피지 무전 물비 가자 아 형님도 일단 제가 한번 선수빡을 할게 아 잠깐만 꾸라미 잠깐만 줌 줌 잠깐만요 꾸라미 아 진짜 큰일났다 여러분들 진짜 어떻게 하자 여러분들 아 이형님 약간 큰일났는데 지금 아니 아까 앞에 분이 너무 잘 탔어 2일차만 깠을때 잠깐만 잠깐만 비피 2750만 비피 1250 맞방님 휴대폰으로 돌리고 있는데 상대방이 80분에 계속 나가서 몰수승되네요 우는 얼굴 오 그거 끝나면 알려주세요 형님 음 자 비피가 아 이거 큰일났다 이거 90이 제일 안좋은건데 이거 아니 형님 근데 원래 버닝은 한방에 있는거 한방 단 한장으로 대박되는거 대박되는거 맞죠? 형님 자 반데이크 단 한장으로 MC만 뜹니다 제발 5200 사실은 누가봐도 응카 안줄거같은데 누가봐도 응카 안줄거같은데 5200 20만 비피 오히려 저 급여 저기서 따야돼 저기서 무서워 MC 따야돼 MC 아 제발 한번만 가자 너무 세지 안뜨나? 아 아 이건 좀 쌓일거같은데 이거는 세지나서 좀 쌓지않나? 오 뭐야 박하 9500 낫배드 자 마지막 제발 MC뜨자 MC만 뜨면 돼 우리는 MC만 아 아 TK림은 잠깐만 아 아니 형님 잠깐만 형님 어 흥룡보형님이면 아 아니 아까 MC만 떠가지구 잘 떴는데 이거 이거 총얼마죠? 어 29000 아 29000이면 좀 안된거 아닌가? 아니 너무 비교되는데 이걱 위에 뿐이라 너무 비교되는데 이거 아 아 아 아 형님 죄송합니다 아 이거 위에 뿌리가 너무 비교되잖아 이거 솔직히 여러분들 일단 두번째는 2억 구치 어? 토치상자? 아 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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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갈게요 여러분들 1초 풀참입니다 지금 이거 한판 하고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자 요거는 일단은 저어 별로 안좋은데 이거 둘다 급여 19 갈게요 여러분들 자 급여 19 2750만 bp 이거 진짜 안좋아 이거 차라리 bp가는게 맞아 4천 저 클래스 진짜 안좋아 이거 뚜벅뚜고 걸어나와 아..클났네 이거 이거 진짜클났네 넘들 꾸러미가 하나 떠야되는데 꾸러미 그렇지 터치 꾸러미 떴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지금 형님 자 좋습니다 지금 자 형님 로그아웃하면 안되는데 형님 이거 가자 잠깐만 요거는 gfbp 이거 렉걸려가지고 좀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렉걸려가지고 렉걸려서 좀 걸렸어요 여러분들 감동모드도 가능해요 모바일 감동모드 모바일 감동모드 PC 감동모드 가능하고 제일 빨래는거는 리그모드가 가장 빨라요 내가 직접 들어가서 게임하는거 리그모드가 가장 빠릅니다 자 마지막 꾸러미 아 근데 형님 급여 20 이거 좋아 그래도 여러분들 급여 20은 급여 20은 좋기때문에 아직 모릅니다 자 한번 가보자 자 모드받기 자 bpd 3500 4000 2750 1250 까지 가져가면서 자 형님은 상자 하나네요 어 오 상자 8천만원까지 아주좋아해요 꾸러미 떴었죠 여러분들 꾸러미 꾸러미도 떴기때문에 라싸워크 형님 제일 마지막 가드일게 형님 자 1 잔데 창자 하나도 안뜬다고? 음 자 요거는 형님 킵미 3750만비 와 이거 두 장 모두 개봉하면 잘 될것 같은데 저거 진짜 음 두 장 모두 개봉하면 잠깐만 잠깐만 요거 3에서 5강이면 쥬바 핫크리프 한번만 제발 얍 아 까비까비 4카 음카 사면 좋은데 음카 안뜨나 음카이런거 뜨면 좋을것 같은데 진짜 자 자 요거 오늘 일단 두번에 형님 저 인작이 형님 3,120만비 이제 큰거 온다 큰거 온다 큰거 온다 치고 오오 엎시른 느낌이에요 형님 이거 은카 안좋아요 누가바도 안좋아 응 누가바도 안좋아 응 누가바도 안좋아 슬라치고! 아 베테랑 삼각하면 좀 아니 곧 잃으면 좀 싸지 않나 여러분들? 아 아 아 잠깐만 큰일났네 아 우리 마지막 희망 마지막 여기서 잘 떠낼거 같은데 여기서 아니 붙여봐야 JB쌍 이러면 안돼 EF참인데 여기서 무조건 저거 하나 떠야돼 여러분들 큰거 터치에 이러면 안뜨나 진짜? 어? 챔스인데? 레반? 레반 얼마야 여러분들? 레반 비싸지 않나 여러분들? 아 아 아 오늘 좀 저 얼마 떴나요 혹시? EF참인데 뭐야 빅파이 이거 4억 9천이라고? 아 아니 이거 아니 이거면 너무 안뜬거 아닌가? 아 준비 감사합니다 지금 하 이거는 거의 볼찌인데 아 이거는 제가 구독권 저 하나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들 구독권 킥표나 구독권 해가지고 이거 주인분이 1코인의 기적까지 해달라 해가지고 랏썸 근데 주인분 번응은 안겠지만 제가 여기서 20억 뽑으면 되지 않나 주인분 20억 꽤 깎 끝 야 이거 계속 주인분 1코인에 20억 솔직히 주인분 이거는 진짜 개이득이야 어 맞잖아 어 이거 솔직히 이거 버닝 버닝은 망했지만 20억 버닝은 망했지만 주인분 요거 1코인에 20억 됐군 이러고 내가 이제 저 구독권까지 드리고 응 구독권도 드리고 이러면 주인분 솔직히 이득 총 제가 저 지금 다섯 개를 까봤는데 확실히 저 앞에 주인분이 잘 떴다 이러분들 어 16억 잘 떴고 9억 잘 떴고 이영림은 1일차가 좀 망했지만 이영림은 1일차 잘 떴고 어 여러분들 오늘 2일차 풀참 버닝 대박 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유바 얼마 뜨셨나 여러분들 댓글로 한 번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2일차 짓 2일차 짓 3일차 짓 4일차 짓 6일차 짓